뜨거운 여름을 식혀줄 청송 썸머 전국 드라이 툴링 대회가 내일 청송 얼음골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300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빙벽 등반 장비인 아이스바를 이용해 인공 암벽을 오르는 난이도 경기와 암벽 직선 부분을 빨리 오르는 스피드 경기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특히 쏟아지는 물을 맞으며 빙벽을 오르는 이벤트도 마련돼서 관람객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